양파 삐길 도착! 저기 공주 등반 하시는 분 그녀의 선택은 10리 10리 오늘 너무 편하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야 신발도 진짜 그렇게 편하면 공주님 두 번 시켜줘 11비 도전 10뿅 짤밍이 잘 먹혔어 좋아 그녀의 선택은 1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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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야! 나는야 크리클라이머 10리 날리는 쥐빨 속에서 1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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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정도 5분 정도 5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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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름에는 못 오겠다 양파비는 완전 햇빛밖에 없어서 여름에는 비추 비추 다음이 어디지 캠 캠 캠퍼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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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여기가 무슨 다리였더라? 저기 엄청 무서운데 실제 요거는 제밍 A.S.U.M.I 갑자기 멈췄어 제밍! 제밍! 여기에서 코넘 있다 와 여기 어디가지? 온돌아? 여기 좀 올라가 보니까 역시 나오는데? 이제서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 일로? 여기 삽피치? 여기? 응 그런가? 삽피치에는 오른쪽 길 왼쪽 길이 있는데 오른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가려고? 태닝타임 쇼크 또 다 썼어 나 맥반석 오징어 되는 거 같아 맥반석 오징어 되는 인정 아 시끄러워 방에 방에 점프 가는 거 방에 비행하지? 시끄러워 양궁 팀이 너 어떻게 훈련하는지 봤어? 못 봤어? 내가 양궁 아니야? 너도 이런 소음에 강해져야 된다고 흔들리지 않고 진짜 여기 서비스 장난 아니야 너만의 길을 가야 돼 너만의 길을 가야 돼 지은아 실렌시오 야 이쪽으로만 올라가는 거 어딨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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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있나? 뭐가 보여? 나한테 조용히 하라면서 끌묻이 말하네 나한테 조용히 하라면서 끌묻이 말하네 다 와가니까 굳이 여기로 가볼게 이쪽에도 펄트가 하나 있긴 한데 아 후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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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마지막이야 힘써 나이스 잼잉 됐다 아 왼바셔 파관들 안돼 안돼 탱 야씨 와 고름 탐탐탐탐탐otal 탐탐탐탐탐탐 카운샘 손손손손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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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잡는 거야 piace? 길을 여러 개를 내놨나 봐 일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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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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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걸려 거기서 일단 그거 캠은 거시게.. 아니.. 스크린 장갑을 짝짝이로 낀 이유가 있나요? 이쪽만 대거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안 먹어 여기가 이렇게 열려있어가지고 그럼 버터플라이? 여기다가? 아 씨 잡고 여기 발 디뎌서 오른손 나가야 돼 그래 생각한대로 해보자 옆에 구름 한 개 진짜 예쁘다 굳이 내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치? 힘 써보자 오늘 안 썼으니까 좋다 좋다 나이스 쌤이 잘 됐어? 여기서 자세가 안 나와 나이스 고른발만 올리면 되겠다 안돼 안돼 왼발 그 구멍에 잠밍 안 돼? 여기? 어 자세가 안 나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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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까 emas 발만 올리면 될 것 같아 나이스 좋아 팔 만 버텨 나이스 정보패 정보패가 이쪽에 있냐 나이스 점파에 가죠 아아! 발처럼 안나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안드렸나봐 돌이 바뀌지네 볼트가 무슨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왜 이렇게 근데 볼트가 많냐 진짜 여기 재밌겠다 이게 지금 이거? 응 너를 위해서? 크레딧이 보여서 이제 마지막 거기 슬링으로 해 나무에 하나에? 응 나 나무에 슬링하는거 좋아하거든 우와 멋있다 엄마가 준비할걸 여긴은 점팔?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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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앵코가 하나있다 아 저기 새끼야 설마? 응 저게 아까 너가 본데요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입맛이 없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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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걸어가는 데야 거의 다 갔다 양파 청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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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이 에이 эн 에이 아 잠 까 아 연루 해 맞습 그냥 무슨 에이 으응 공격 재밌네요. 길어서 재밌고요. 적당히 힘들고 시간도 적당히 걸리는 것 같고 그냥 완전 양파 A, B를 올 때 꿀팁 있나요? 양파 A에서 B 사이를 갈 때 A에서 그대로 하강하지 마시고 뒤로 넘어가면 막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 막 조리대도 나오고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위험 이라는 빨간색 글씨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양파 B 표지판이 나옵니다. 거기서 출발하시면 되고 양파 B는 아까 벽이벽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니까 필요한 걸 골라서 가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그럼 이만. 좋아요 구독 왜 얘기 안 해? 무섭지? 아직까지 와요. 장난 아니다. 근데 이거 뭔가 조금 더 무섭게 만들어 놓은 느낌? 뒤에 오신다 하시면. 아뇨. 괜찮아요. 무섭게 나가? 가봐, 큐트. 축하. 아, 힘들어. 야, 이거 만에. 아, 먹이들시네요. 어, 저기도 못 생겼네. 와 여기 갇히는 사람이 있다에 한 표 여기를 왜 갇히냐 돌아왔다가 너무 무서워서 등반 가능? 불가능? 정말 상상이다 삼성께서 처음 오신거세요 처음 왔어요 삼성 바이 처음이에요 삼성 계단 삼성 바이도 있어 삼천바이겠지요 아니 여기 삼성 바이 삼성 어쩌고 밑에 있었어? 아 진짜? 한 번만 뒤돌아 봐봐 여기 사진 엄청 잘 나온다 여기는 이름은 모르겠어 여기는 구름다리 구름다리 힘들다 저기요 그만 찍으셔도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만해 맞춰 프로 카메라맨 무슨 카메라맨? 프로 카메라맨 넌 넌 넌 넌 넌 넌 네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너 넌 아멘